안녕하세요. 메가의 슈퍼 히어로 이승효입니다. 자, 오늘은요. 6월 4일까지 저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6월 4일이 뭐죠?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평가 날짜입니다. 자,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는 것은 2월 말이거든요. 이제 3월, 4월, 5월. 세 달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월, 4월, 5월 약 100일 정도 남은 시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길게 남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되게 짧게 남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좀 마음이 급하니까 선생님 빨리 뭔가를 해야 되겠다.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차분하게 숨 좀 쉬시고 여러분들 수능까지는 아직 많이 나왔단 말이야. 지금 이제 2월이야. 물론 이거 영상 보는 게 뭐 3월, 4월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6월 평가원 모의교사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태. 선생님이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을 처음에도 올려드렸고 또 1, 2월 버전도 올려드렸고요. 선생님이 이제 페이지 가면은 이미지로 커리큘럼도 있고 뭐 자세하게 강좌별로도 나와 있습니다. 요즘 이제 때가 때이니만큼 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선생님한테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승우의 상승효과 상담 맛집인 거 소문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질문을 남겨주는데 최근에 선생님이 또 캐스트를 올려드렸었죠. 엔수 플러스 메디컬 다시 도전하는 학생들 현재 상태의 진단에서 자기에게 맞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분류해가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전에는 이제 119 캐스트 올려드리면서 고3 학생들 괜한 자존심 때문에 문제만 풀다가 조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 다 맞는 얘기고요.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승우의 상승효과 커리큘럼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 뭘 해야 될 것인가. 뭐 전에는 뭐 BPT 띄워가지고 이런 것도 선생님이 다 보여드렸고요. 페이지에 다 있으니까 오늘은 진짜 궁금한 사람들 위해서 선생님이 차분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설명하면서 필요한 것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듣는데 참고를 하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 4, 5월 지금 이제 3개월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이제 고3들 같은 경우에는 4월 말에 보통 중간고사가 있으니까 3, 4월 달에는 또 내신도 챙겨야 되고 뭐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선생님이 좀 나눠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일단 크게 나눠서 보면은 세 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 3, 4월에는 공통을 합시다. 선생님하고는 공통에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수학 1, 2죠. 물론 이 중에서는 선생님 저는 좀 실력이 돼서 공통하고도 시간이 남아 선택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선택도 하시면 돼요. 선택 강좌도 이미 개강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하시면 되는데 일단 메인을 뭘로 잡느냐. 공통으로 잡고 5월 달에는 선택을 잡아보자. 물론 이때 선택한다고 해가지고 또 뭐 선택만 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공통 공부했으니까 선택도 하면서 공통도 복습을 하면서 이제 6평 대비를 해야 되겠지. 자 그런데 일단 크게 나눠서 보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두 달은 지금 이제 공통에 집중할 시간이 있다는 거지. 일단 선택을 뒤로 최대한 좀 미루자가 일단 포인트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괜찮은데 보통 이제 2등급 이하가 되면 아직도 개념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기초 개념 공사 한번 들어보시면 아 내가 이런 것도 빠트렸구나 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 완벽한 학생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수능에서는 특히 또 공통이 중요해지기도 했고 똑같은 원점수를 하면 공통을 잘 봐야 성적이 잘 나옵니다. 표준점수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도 워낙 많아져서 공통 수원 수투 연결해서 그 다음 단계가 미적분이잖아. 그럼 이제 선택감이 미적분이라고 하게 되면 진짜 더더욱 공통을 잘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확통이나 기하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학에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도망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 아니 뭐 저는요 선생님 문과 갈 건데요. 확통 100점입니다. 물론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괜히 태클 걸지 말고.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공통에 자신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공통에 좀 최대한 집중을 해보자 이거지. 두 달만이라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시기 동안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선생님 커리큘럼에서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기계공이라고 부르는 거 기계공 이게 뭐냐면은 기초 개념 공사예요. 그래서 기계공이 있고 3.5가 있어요. 3.5라는 건 선생님이 이제 시그니처 강조라고 할 수 있겠지. 야망은 있는데 아직 수학 실력이 부족해. 3.5의 벽에 부딪혀 있어. 3.5는 좀 약간 느낌 오잖아. 등급으로 봤을 때 이제 3.5등급이라던가 근데 꼭 3등급 4등급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2등급인 학생들도 3점 문제와 4점 문제 사이에 있는 버퍼링존 8, 9, 10, 11, 12 누가 봐도 이거는 분명히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나 이거 풀 수 있는 건데 왜 시험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어려울까? 버퍼링 걸리는 그 버퍼링존 3.5점 그리고 수능 시험지에서 보면은 3페이지와 4페이지가 딱 그 번호 때거든 그 3.5페이지 그 벽을 뚫고 시원하게 올라가서 진짜 안정적인 2등급 이상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단계가 이제 3.5단계입니다. 선생님의 커리큘럼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1단계 기계공, 2단계 3.5, 3단계 딥, 4단계 라이즈 그럼 3단계는 이름부터가 딥이니까 딥하게 공부하는 거니까 이거는 실력이 되는 사람들은 지금 나와있는 딥이딥 같은 거 하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6평 이후에 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라이즈 같은 경우는 9평 이후에 파이널 하는 거니까 일단은 지금 기계공과 3.5를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 3월, 4월 동안에 해야 될 공부의 전체 분류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지금 이제 선생님 수업을 처음 듣기 시작한다고 하면 기계공부터 해서 3.5까지 끝내면 가장 좋아요. 선생님 그럼 책이 두 권인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책이 많고 강좌도 많은데 선생님 강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의 강좌를 끝내는데 빠르면 3일, 길면 5일 정도 아주 컴팩트하게 끝낼 수 있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야. 어떻게 3일 만에 수원을 끝내는가? 여러분들 궁금할 수 있죠? 수강편 같은 거 보면은 그게 다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남겨놨습니다. 수능에 꼭 필요한 것만 교과서 개념만 압축해서 준비를 해놨고 선생님 그러면은 연습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연습도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커리큘럼을 공부를 해서 이 강좌를 끝냈어.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잖아. 그럼 얘하고 얘가 이렇게 갭이 이렇게 떠 있어가지고 이쪽 넘어갔는데 갑자기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했던 것들을 또 복습시켜주면서 자동으로 복습되게 자동 복습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왜? 여러분들은 복습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죠? 나는 여러분들을 믿지 않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거 믿는데 복습이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자동 복습되면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끝내면서 3일에 끝냈다. 5일에 끝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진도를 나가다 보면은 어느새 실력이 올라갔다.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기계공이 상승의 시작이라는 게 있어요. 상승의 시작. 개별 강좌에 대한 거는 강좌 OT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상승의 시작은 중등과 고1 수학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딱 선별해 놓은 거야. 얘네들로 넘어갈 수 있게. 그럼 상승 효과가 1, 2가 있겠죠. 수 1, 2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복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새로인 강. 여러분들 밥 먹으면서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리드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이거는 복습용 강좌고요. 이 교재를 그대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새롭게 출시된 강좌가 PT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묶어가지고 이제 기초 개념 공사라고 하는 1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뭐 2, 3일 정도. 요거 한 권 끝내는데 3일에서 5일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까지 하더라도 한 2주에서 3주 정도면은 요거 하나가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 그럼 만약에 이게 하나가 부족하다. 그러면 2회독, 3회독까지 하는 걸 선생님은 추천을 해드리고 최소한 두 번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보더라도 시간이 충분하다는 얘기야. 요거 지금 이렇게 진돈 나갔는데 이게 두 달 걸려요. 이게 두 달 걸려요. 두 달 걸려요. 아이고 9월 모의평가 끝났네. 이렇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 내가 하나의 책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 중간에 막 포기해버리고 이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컴팩트하게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시작은 무조건 컴팩트하는 게 좋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거 이제 3.5로 들어가게 되면은 3.5에서 상승효과 3.5가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수학 1, 2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가 지금 이제 여기서 넘어오는 강좌야. 여기서 배운 거를 자동 복습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은 얘네들은 이제 조금 더 쉬운 2점에서 3점짜리 기출을 가지고 기초 개념. 기초 개념의 어떤 맥락을 잡고 흐름을 이해하는 그런 수업이라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기출. 4점 기출을 다루게 돼요. 4점짜리 기출을 가지고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풀면서 기출을 벚꽃 풀고 이런 수업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적지도 않아. 문제가 꽤 많은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개념을 완성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기출하고 개념을 이렇게 따로 분리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항상 기출과 개념은 같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DB 3.5 그리고 최근 기출까지 플러스 알파가 지금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출을 본격적으로 다룰 거고요. 선생님이 말하는 기출이라는 것은 옛날 오래된 기출 그런 것들은 일단은 다 빼고 두 달 동안 하는데 옛날 기출까지 벚꽃 풀 시간이 지금 없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나중에 아 진짜 이제 뭐 1등급인데 할 것도 없고 이러면은 뭐 다 풀 수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현재 교육과정에서 출제된 최근 기출 최신 기출 그게 언제부터냐면은 2021학년도부터 교육과정이 바뀌었고요. 2022학년도부터 현재의 수능 선택과목 체제를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에서 3년 정도의 기출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충분히 필요한 것들을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공부하는 게 이 DB 3.5 플러스 알파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 4월 동안에 얘를 이제 다 끝내는 게 이제 목표라고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1, 2월에 이거를 공부를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뭐 이거 이제 다 끝났고 뭐 PT 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하게 되면은 3월에 PT를 계속 이제 반복을 하면서 기초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힌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시점에 3.5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아니면 만약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 저 처음인데 이제 3월부터 공부 시작합니다. 근데 저 뭐 작년에 4등, 5등 나왔어요.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이거를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쫓길 필요는 전혀 없어.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요 뭐 작년에 2등급이나 1등급이 나왔는데 개념을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좀 실력이 됩니다. 기초 개념은 다 알고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3.5부터 출발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거나 목표는 얘를 이제 다 끝내는 게 목표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4등급, 5등급인데 여기서 출발하게 되면은 4월까지 얘를 다 못 끝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수능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일단 얘를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를 막 빨리 해서 언제까지 얘를 끝내고 그 다음 언제까지 얘를 끝내고 그런 계획을 지금 미리 세울 필요가 없고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되면은 상담 받으면서 중간중간에 가이드를 계속 해드릴 거니까 미리 계획을 막 뭐 6개월치 세워놓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쫄려서 구멍이 생긴 채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그거 메꾸는 게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해라.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선택은 크게 두 가지인 거야. 얘부터 시작할 것이냐? 얘부터 시작할 것이냐? 가급적이면은 얘부터 시작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월 말이고요. 뭐 3월, 4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얘를 1회독을 끝내는데 한 달이 안 걸려. 얘네들만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뭐 3일, 4일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빠르면 1주일 안에 이거를 끝낼 수가 있어. 그럼 그 1주일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안 했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지금 시점에는 웬만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을 해요. 여러분들이 웬만하지 않을 수도 있지. 진짜 좀 잘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나는 빨리 이거부터 해야 되겠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뭐 그런 사람들은 본인의 판단을 믿으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한 2등급, 3등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필요하게 되면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고 상담을 받아서 가이드를 받은 다음에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담도 안 받고 그냥 이거부터 시작했다가 6평 끝나고 나서 선생님 제가 조줬네요. 이렇게 오는 학생들도 진짜 많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도 힘들고 나도 그거를 다시 바로잡아주는 게 또 힘드니까 그냥 처음부터 이거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기는 해요. 근데 이제 남은 시간이라던가 혹은 뭐 내신 대비라던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개인적인 가이드를 드리는 게 사실은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제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선택과목은 어떻게 되는가? 선택과목은 선생님 뭐 이때까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만약에 지금 당장 요것부터 시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목 지금은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걸 시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거를 2회독 정도 하는데 뭐 한 달 반이나 그 정도 걸릴 수 있는데 거기에서 선택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거지만 공통해서 자꾸 까먹는 게 생기고 이해가 떨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거 시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은 그냥 5월부터 한다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나는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 2월 때부터 요거를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갔는데 아 이제 공통은 조금 됐고 뭐 이제 뭐 강의 업로드 기다리는 동안에 선택도 좀 시작을 해볼까 이런 사람들이라면 선택도 병행할 수 있죠. 아니면 실력이 진짜 괜찮아서 뭐 3.5 DB 3점부터 들어왔거나 아니면 뭐 DB 딥부터 진실의 방법부터 들어왔다 이런 사람들은 선택과목 지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5월부터 시작해도 괜찮다라고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근데 이 얘기를 안 해주면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그거에 대한 압박이 올 거란 말이야. 이거 지금 빨리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압박이 올 텐데 그러다가 공통도 망치고 선택도 망치는 게 이제 4등급, 5등급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개별적으로는 또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선택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좌가 2개가 있습니다. 얘는요 상승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게 이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륙은 여러분들이 이륙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선택과목 만점이 26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륙 이륙 여기 보면 이제 그 표지에 염순이가 있습니다. 아 이거 표지가 참 귀여워서 빨리 익어가야지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아 서두르지 마세요. 나중에 다 염순이 있는 이륙도 하게 되고 팩이 있는 딥도 하게 되고 다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추가적으로 또 만들어진 선택과목 별로의 컨텐츠가 있을 건데 일단 뭐 5월까지는 이 알파에 대해서는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여러분들은 없을 것 같고 얘네 이제 두 권을 다 끝낼 수 있다면은 가장 베스트지만 5월 달에 선택에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얘네들 다 못 끝낼 수 있어요. 왜냐면 이때 또 공통을 또 여러분들 복습하고 이제 6평 대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추가적인 컨텐츠를 만들어 드릴 건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일단 어쨌거나 5월 달에 얘 하나만 2회독 3회독해서 어느 정도 개념을 확실하게 잡는다면 이 단계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성공이다. 그리고 6평에서는 선택과목 1, 2단원만 나오는 거 알죠? 3단원까지 다 갈 필요는 없는 건데 그래도 이 상승효과 같은 경우에는 끝내는데 며칠 걸린다고? 한 3, 4일이면 된다 그랬잖아. 선택과목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일단은 3단원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맥락을 잡는 건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2, 6 들어가서 뭐 쉬운 문제들은 모든 단원 다 풀 수 있지만 6평 전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스텝 2나 스텝 3에서는 1단원과 2단원 위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만 끝내도 일단 베스트 얘 하면서 얘 어느 정도 진도 나가도 오케이 여기까지 다 나가면은 뭐 여러분들은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하다. 자, 그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자. 3월이야. 지금 이제 3월이 딱 됐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이럴 수 있다는 거지. 뭐 얘를 일단 1회독을 이렇게 했습니다. 1회독을 했더니 한 3주 정도가 걸렸어. 혹은 4주 정도가 걸렸다라고 쳐볼게. 3, 4주 정도가 걸렸어. 그러면 내가 그때 현재 상태가 어떤지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하고 났더니 우와! 다 알겠어? 이런 사람들은 뭐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선생님 이거 제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라는 사람들은 뭐 상담받을 것도 없어요. 그냥 2회독 하시면 됩니다. 한 번을 더 보는 거죠. 근데 한 번을 더 볼 때는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겠지? 그러니까 뭐 한 2주 정도 볼 수 있는 거죠. 2주나 3주 정도. 그러면은 3, 4월에서 뭐 1, 2주 정도가 남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3.5를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PT를 한 번 더 반복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때 중간중간의 판단은 여러분들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기초개념공사 단계에 있는 여러분들은 선생님하고 같이 하자 이거지. 그걸 가이드를 다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3, 4월이 지나고 나면 5월 달에는 이제 상승효과를 2회독 정도 하면서 선택에 집중한다. 선생님 그럼 공통 까먹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말이지 이 5월 달에는 선생님이 또 준비하고 있는 이 필살기가 있습니다. 작년 수능 직전에 선생님이 만들었던 수업이 어떤 게 있냐면 카운트다운이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수능 전 파이널에 정말 새로운 신개념을 만들었지. 작년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수능 전에 D-10 해서 10일 전, 9일 전, 8일 전에서 이제 D-1까지 여러분들이 뭘 할지를 딱 정해놓고 수능 직전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드렸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성적이 많이 올랐다는 학생들도 많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선생님이 카운트다운을 해드릴 거야. 6평 전에 이제 며칠부터 시작이 되면은 그때그때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복습할 수 있게 선생님이 만들어드릴 거니까 그거 진행하시면서 선택과목을 공부를 병행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서 그럼 여기 선택되는 공통은 따로 해야 되나 다 준비가 되어 있다. 나만 믿어라.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 일단 선택과목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서 지금 3.5부터 시작을 했어. 그러면 3, 4, 5를 어떻게 보낼 수 있겠니? 요거 3.5 수원, 수2 뭐 짧으면 3일이지만 요건 한 5일 정도는 잡는 거를 추천을 하는데 5일에서 뭐 한 일주일 정도 하게 되면 얘가 두 개 끝내는데 이제 2주 걸리거든요. 2주 걸리고 나서 이제 DB3점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출문제를 본격적으로 푸는 단계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갈라져요. 왜냐하면은 그 3.5인데 사실은 4등급 정도밖에 안 되고 실력이 아직 안 되는데 선생님 저는 기계공학 안 할래요. 그냥 3.5 할래요. 이렇게 온 학생들 중에서 요거 하다가 중간에 이제 선생님 하면서 헬프 요청하는 학생들 정말 많거든요. 그럼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거 하다가 이제 중간쯤에 기계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상담받고 보통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DB3.5가 스텝 1, 2, 3, 4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스텝 1은 쉬우면 되니까 공이 괜찮아. 이제 스텝 2에서 또 좀 빡세게 PT 받다 보면은 아이고 어떡하지 선생님 이거 어려운데요. 하면서 상담이 되게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 1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여길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진도를 쭉 나가가지고 뭐 DB 딥까지 갈 수도 있겠지. 그럼 여기에서부터 만약 진도를 빠르게 쭉 나간다고 하면은 3, 4월 달에는 DB 딥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고요. 선택과목도 미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아 저는 진짜 진짜 뭐 1, 2등급 왔다 갔다 하는데 개념 정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효과 3.5를 하면서 뭐 이륙을 병행할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정리해보자. 3월, 4월에는 우리 이제 뭐 할 거다? 공통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공통은 기계공과 3.5가 있어서 기계공 예를 최소한 2회독 반복하면서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특히 PT 같은 거 연습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3.5로 넘어가면 되는 건데 3.5부터 시작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이제 출발해서 오다가 DB 3.5에서 또 중간 점검을 하면서 다시 돌아갈지 계속 진도를 나갈지 결정할 수 있다. 5월에는 이제 선택과목 공부를 할 건데 상승효과를 2, 3회독 정도 하면서 일단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서 6평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맞힐 수 있게 만드는 작업 만약에 좀 더 욕심을 내겠다 하는 사람들은 2, 6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 좀 약간 맛보기하고 대충 하면 얘네들 점수 어떻게 26점까지 올리죠? 만약에 여기까지 이렇게 끝난 사람들 같으면 6평 끝나고 나서 이제 여름에 선생님이 선택과목에 집중해서 또 여러분들 훈련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다 계획이 있다고요. 걱정하지 말라 이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많이 불안할 건데 불안한 거는 왜 그런 거냐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나는 실력이 지금 바닥이고 시간은 부족하고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선생님하고 상담을 받게 되면 선생님이 현장 강의 많이 할 때도 학생들한테 많이 해줬던 얘기가 그거예요. 뭐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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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더 못해요. 이거는 지금 안 해도 돼. 이건 지금 안 해도 돼. 이렇게 덜어주는 작업을 하는 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을 거다. 그거 다 계획 세워가지고 막 6월에는 수학 1등급 받고 뭐 9월에 탐구 다 끝내고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계획을 타이트하게 잡지 마시고 계획을 조금 느슨하게 잡되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 계획은 중간중간 계속 수정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수정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도와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3월부터도 또 상승효과 우리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성적도 실제로 올라가는 상승효과를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고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자 3월부터도 또 상승효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